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뮤게 군중 팡요!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뷰를 시청해주세요! 안녕! 음! 조금 매콤하기도 하고 되게 한국에 어묵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의 카레 맛이라 해야 되나? 카레 맛도 조금 나고 근데 진짜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많이 맵네요 매워요 위단 양배추인가? 간장이 엄청 많이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물만두 같은 딤섬 길거리 음식으로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시우마이 시우마이 위단 시우마이 이거 어떻게 먹지? 이거 에그타르트 아니에요? 이건 많이 먹어봤지 이건 많이 먹어봤지 비밀 시우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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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빵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빵집에 가면 제가 사는 리스트 중 하나예요 맛있어요 시우이 시우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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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맛은 똑같나? 한국이랑 똑같아요 이거 맨 처음에 한국에 딱 있거나 들어왔을 때 밥 대신 이거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약간 밥 대신 먹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걸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짠취 나이차 호얀 호얀 근데 이렇게도 맛있을 것 같고 어? 어? 궁합을 좀 찾아보자면 이 까이단자이랑 이거 밀크티랑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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